너무 재밌다 남자 집사님은 무거운 것 같아요 대화도 없을 정도로 잘한다 중국어른 소매위에 대리기가 쓸데없는 소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가물어서 감이 그렇게 안 크다더니 이게 감이 별로 안 크구나. 그러니까 맛있어. 감이 맛있어. 감 안 사? 안 사요. 안 사? 네. 별로 안 저렴해요. 한 빼기 5불이야. 한 빼기 5불이라고. 한 빼기. 아 그렇게 들어... 아 진짜요? 이렇게 넣는 거야. 오 너무 웃겨. 어머 어머 어머. 너무 재밌다. 으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늘이 되게 예쁘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